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편안하게 누워서 보셔도 되는 영상입니다 어떤 거냐면 재미로만 보는 선어도 체크입니다 여러분 한번씩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하드디스크 썼는데 아직도 하드만 쓴 사람 있을까 전원 켜는데 1분 2분씩 걸리는데 참고 쓴 사람 있을까 또는 인텔 아크라고 신제품 그래픽카드 나왔는데 저게 팔리긴 하냐 게임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깊게 해봤자 가속 기능 이용해서 영상 편집할 때는 조금 좋다고 하는데 가격도 그 AMD 제품보다 비싸고 과연 누가 사긴 할까 아니면 메인보드에 돈을 얼마 투자하는 게 적절한 거지 다른 사람들은 얼마 주고 살까 이런 거 궁금하시죠 뭐 여러 명한테 물어보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마 커뮤니티를 자주 들어가셨다면 이미 설문조사 한 걸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꽤 많은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 것부터 보도록 하죠 아직 하드디스크만 쓰는 방법 있을까 이건 객관적 지표를 본다 라기보다는 약간 컴퓨터 아시는 분 제 채널 주로 보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시청자는 사실 나는 하드만 쓰고 있는 사람 아예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좀 있었습니다 1%가 살짝 넘는 인원이 하드만 쓰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인원은 SSD와 하드디스크를 합쳐서 쓰거나 아니면 SSD만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드물게 SSHD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댓글 한번 같이 볼까요 제일 첫 번째 눈에 띄는 댓글은 SSD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단점이 부각되는 하드는 쓰지 않는다 라는 얘기인데요 저도 공감해요 SSD 가격 요새 어땠나요 1테라에 9만원, 7만원 이 정도 사이면 살 수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아주 메이저 제품 산다 써도 1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1테라 하드디스크 얼마인가요? 6만원 정도 하죠 실제 비용이 2만원 정도 차이가 안나는데 2만원만 더 투자하면 불량도 덜 나고 훨씬 빠르고 소음도 없는 제품을 쓸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드디스크는 일단 소음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됩니다 근데다가 고장 빈도도 높죠 하드디스크 토렌트용으로 쓰면 2년 이상 쓰기 좀 어렵죠 SSD는 4년, 5년 토렌트로 굴려도 잘 안 죽던데요 그리고 전력 소비량도 하드디스크가 훨씬 높은 편에 속합니다 보통 웬만한 SSD에 2배, 3배 정도는 더 먹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에 모터가 들어있고 디스크가 돌아가면서 잃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다보니 하드는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습니다 그럼 하드의 장점이 뭘까요? 비슷한 비용으로 더 높은 용량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비용 차이가 이제는 얼마 안 나죠 특히 QLC랑 비교하면 진짜 가격이 근접해 있고요 TLC랑 비교해도 SSD 중에 수명이 좀 괜찮은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러다보니 가격 대비 용량 좋다 이거는 고용량 하드 필요할 때나 얘기인데 고용량 하드는 대부분 유저는 사용하지 않죠 그럼 또 장점이 뭐 있을까요? 불량 났을 때 데이터 복구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연결하지 않고 둬도 꽤 오랫동안 데이터가 휘발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장점인데 이거는 불량 난 걸 이미 생각하고 불량 났을 때 복구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복구 비용은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라이트한 용도로 쓰는 유저 그러니까 데이터가 날라갔을 때 아주 치명적이지 않은 취미 가정용 PC 정도로 사용할 때 그럴 때는 하드디스크보다는 역시나 SSD가 훨씬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말고 몇 가지 보자면 자주 할인이 뜬다 불프 같은 거 그런가 하면 2테라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죠 자주 할인이 뜨니까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또 내려가보면 SSD는 PC에 달고 하드디스크는 NAS에 단다고 합니다 NAS가 어떤 방식이냐면 작은 PC라고 보면 돼요 작은 PC, 저전력 PC에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 끼워두고 이거를 온라인에 랜 연결해 두는 거죠 그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씁니까 휴대폰으로도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고 다른 PC로도 그 NAS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장형 하드를 작은 PC에 늘 꽂아놓은 상태로 나는 원격으로 그 PC에 접속한다 이런 느낌에 가까운 거예요 똑똑한 거죠 사실 저도 NAS를 쓰고 있는데요 NAS 하나 해두시면 내가 어딜 가든 편안하게 데이터를 뽑아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클라우드는 비용을 내야 되지만 NAS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남는 부품으로 하나 구해서 두면 전기력이 조금씩 나가긴 하지만 저전력으로 잘 짜면 별다른 비용 없이 잘 뽑아줄 수 있겠죠 괜찮은 것 같아요 NAS로 해두는 것도 근데 NAS 구성하려면 초기 비용이 좀 들긴 합니다 SSD가 초기에 비싸서 하드랑 같이 업그라면서 SSD 용량이 큰 거를 바꾸니 하드가 필요 없어서 됐다 이것도 흔히 있는 얘기죠 처음에 그러니까 SSD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게 대략적으로 13년, 14년도 쯤부터 대중화됐어요 그 전에도 제가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SSD 사시는 분은 매우 적었습니다 근데 한 14년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핫셀이나 아니면 샌디 다음에 나왔던 제품명이 뭐였죠 아 IB IB 3세대 요즘에서부터 SSD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물론 고용량을 쓰진 않았고 120기가나 250기가 주로 팔렸는데 거기에다가 용량이 너무 적잖아요 OS 깔고 게임은 하드에 깔아서 쓰는 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쓰면 불편하죠 하드에 게임 깔려있으면 로딩이 길어지고 그리고 하드가 고장빈도 높다보니 SSD는 살아있는데 하드만 고장나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분들은 불편해서 SSD 업그레이로 하다보니 결국 하드를 떼버리고 SSD만 1개 혹은 2개 달아 쓰게 되는 거죠 저 경우 정말 흔합니다 저희 매장에서도 업그레이드 문의하시는 분도 종종 있고 아니면 하드 떼고 SSD 단풍 달고 싶다 하시는 분도 깨있어요 어 그 외에도 쭉쭉쭉 보면 데이터 보관용 SSD보다 하드가 낮죠 라는 내용도 있네요 어? 싫어요 표시 누가 눌렀지? 아 제가 누른 것 같습니다 자 하하 이유가 뭔가요? 쓰읍 아 데이터 안정성은 SSD보다 하드가 더 좋고 문장이 생길때 복구도 하드가 더 잘 된 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고가형 하드가 아니면 저 얘기가 통용 안된다고 생각해요 시게이트 하드 불량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웬디도 저가형은 마찬가지입니다 불량률 오지거든요 여기 앉아있으면 하드 고장나서 에이스 들어오시는 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관용 하드가 좋다? 이 얘기는 동감 못하겠네요 특히 이거 복구하는 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진짜 노가다거든요 그 하나하나 연결해서 데이터 뭘 짜는지 살려가지고 보고 꺼내고 꺼내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1테라 하드 복구 복원 이런 거 맡겨도 30만원씩 공인비 브로그로 해요 결국 데이터를 포기한 경우가 많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용량이 많으면 80만원 100만원 부을 때도 있다니까요 데이터 복구 비용에 근데다가 그 데이터 복구가 덮어 씌우게라도 했으면 완전히 복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폼했을 때 앞글자 이름만 지어진 정도면 이게 복구가 상당히 쉬운데요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복원용 SSD보다 하드가 낫다 이거 진짜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하드가 고장이 많이 나는데 과연 나을까 안 쓰고 떼서 복원한다면 어떤 동의를 해 줄 수 있긴 한데 보통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늘 PC에 연결해서 쓰시죠 맞죠 그래서 저는 진짜 분량률이 낮은 SSD에 데이터 복원하는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데이터면 뭐다 클라우드 복원하는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튼 그래서 으흠흠 싫어요 사실 내가 눌렀었어요 그녀들이 안 씻혀 하드디스크 대부분 용도는 이거 아닐까요 그녀들이 안 씻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 그녀들의 안 씻혀는 용량이 많이 필요하죠 이거 못 알아들으신 분 한번 검색해보세요 어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아주 고층 아파트 아니 적어도 8층 되는 아파트 정도는 있어야 어 내가 마음에 드는 배우가 들어가 있는 그녀들의 안 씻혀 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보통 이 용도로 진짜 제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하드 디스크에 게임 깔아 놓을까요 로딩도 느린데 보통 하드 사는 이유가 뭐 동영상 보관용 뭐 사진 보관용이라는데 사진 보관용에 4테라가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분들 부끄러워서 그냥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녀들의 안 씻혀 를 위해 하드를 구하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몇몇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을까요 영상에 대해서 저장용으로는 가성비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SSD 메인용 사용 보존은 그래도 하드가 결국 이런 유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사실 유튜브 영상 찍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상 유튜브에 자동 백업 되니까 실제로 파일을 잘 보관 안해요 몇몇 다음번에 써야되는 파일들을 보관하긴 하는데 4테라 하드에 지금 3테라 차 있는데 그게 무려 5년치 영상입니다 그러니 사실 하드디스크가 필요한 분은 상당히 적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네요 여기에 나는 하드밖에 안 쓴다 라는 댓글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없더라구요 그분들 왜 하드밖에 안쓸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댓글은 제가 읽어봤는데 마땅히 없어가지고 결국 하드디스크 쓰는 분 매우 적고 보통 하드는 그녀들이 아파트로 쓰고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번 설문조사는 넘어가구요 그럼 다음 설문조사 한번 볼까요 메인보드에 투자하는 예산은 이거는 최근에 했는건데 와 이걸 만명이나 투표해 주셨더라구요 아 가장 많이 고르신 것들이 2번이었습니다 10만원이 넘는 비용 그리고 20만원 이하 이거는 제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원 이하의 제품 사시면 방열판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전원부가 불이죠 그런데 M.S롯이 하나만 있거나 아예 없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전원부가 약하다보면 높은 등급의 시표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사실 10만원짜리 이하의 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매우 잘 알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몰라서 선택하는게 대부분일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i5나 i7 상위등급 애들도 10만원짜리로 커버 되는 줄 알고 잘못 샀거나 아니면 왕본채 PC 그냥 업자가 해주는거 그대로 사가지고 싸구려 보드가 들어갔는데 눈치 못채고 그냥 쓰는거 혹은 내가 쓰는 cpu에 저 보드가 커버 되는 줄 알고 아주 똑똑하게 저렴하게 샀거나 보통은 여기에 들어간게 맞겠죠 여러분 많이 쓰는 어로스 엘리트 박격포 이런 애들 터프 엠보드 미니보드 이런 것들은 저 가격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 이 가격대가 가장 많이 팔린다 생각해요 다만 최근에 760 그리고 b650 넘어가면서 방금전에 언급했던 가성비 보드들이 가격이 2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번엔 3번도 꽤 많아졌다 라고 생각을 해요 박격폰만 해도 지금 20만원 22만원 정도 하죠 760을 사시면 그리고 엘은 아싸 쓰레게 19만원인가 붙어있긴 한데 터프 같은 경우에도 20만원 살짝 넘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드가 650 보드로 넘어오면서 꽤나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선택하신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Z보드 쓰시는 분들 X보드 쓰시는 분들 좀 더 확장성이 필요하거나 오브클럭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이쁜 보드 쓰고 싶은 분들이 많이 넘어가는 것 같고 생각보다 40만원 초과 보드 쓰시는 분들 많더라구요 무려 8%만 되는데 저도 40만원 초과되는 보드를 일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텐데 웬만한 CPU 가격이죠 의외였습니다 이게 8%만 된다는 거 컴퓨터 유튜브 투패 1만명 응모한 것도 레전드라고 합니다 레전드 같습니다 보드값 오르기 전에는 X보드들도 30만원대면 샀죠 샀었는데 요새는 올라가지고 40만원대 하니까 보드값에 내가 이 돈을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좀 꺼려진다 맞는 말이긴 하죠 이전에 디딜5 10만원대 중후반에 괜찮은 보드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박교포 50 박교포 40 박교포는 10만원 초중반이었죠 지금 너무 시켜져서 20만원 하는거죠 박교포만 오른게 아니라 다른 터프 보드나 워너스 엘리트 보드도 다 올랐죠 물론 얘네들이 좀 등급이 오른 만큼 사실 전원부가 강화되고 확장성이 좋아지고 전체적인 포트의 속도도 빨라지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거치고 좀 오르긴 했습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이중으로 오른게 아닐까 싶어요 보드의 기본 스펙이 오른것도 있지만 진짜 거짓말이나 예전에 X470이나 Z390이랑 요새 B650 괜찮은거랑 비교하면 전원부가 지금 B650이 더 좋거든요 650인데 900암페어급 그렇잖아요 14페이지 12페이지 그렇다니까요 하여튼 이게 예전에 Z보드나 X보드보다 지휘 및 품질이 더 좋은건 맞는데 그러고도 올랐다 그런거는 환율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당시 한 5년 4년 전쯤에 환율이 쌀 때는 1100원 1200원 심할때는 1050원 이까지 내려가셨어요 지금 1300원이죠 대략적으로 10% 정도는 올랐다고 보는게 맞겠죠 그것도 영향이 있는거 같아요 아니면 뭐 코로나 영향으로 손해받는걸로 조금 아 이거 만들어가지고 기본가격 올렸을수도 있구요 하여튼 조금 비싸졌다고 생각합니다 월경제할때 블루투스 와이파이 되는 제품도 소개 좀 해달라 사실 블루투스랑 와이파이 되는거는 여러분이 구하기 쉽습니다 내가 추천했는 보드 있죠 예를들어 바퀴포잖아 바퀴포 추천했으면 여기에 와이파이 붙여봐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냥 나옵니다 어차피 와이파이 모델 날렸다는거 빼고는 품질이 똑같습니다 와이파이 모델이 품질이 다른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AX 모델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와이파이가 붙어있어요 아수스도 그냥 와이파이 검색하시면 와이파이 모델이 있습니다 터프 모델이 있고 터프 와이파이 모델이 있거든요 뭐 이런식으로 보면은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어 메인보드 구매하는 소비자들 전원부만 좋은거 선택하는 개량이라 전원부를 빡빡이 만들어 그거 아닐거에요 예전에는 보드가 인텔 독점 시절 1세대부터 7세대까지 CPU가 4코어짜리였죠 i7도 i7의 최상위 CPU고 4코어죠 전력 소비량이 100W 정도입니다 좋은 보드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도 H보드 그냥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저도 아무 말 안하고 그냥 나갔습니다 지금은 근데 i7은 250W 300W 쓰죠 i9은 400W까지 쓰죠 그러니 H보드로 커버가 안되죠 H보드는 대부분의 경우 125W 세팅인데 제 성능이 나을 수가 없어요 i5도 풀성능 못내가지고 i5K 버전도 커버 안되거든요 H보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고가형 보드로 써야되고 중가형 보드로 나온 애들도 스펙이 올라오는 겁니다 중가형이 중가형이 중가형의 i5K 버전이나 i7 노멀 버전 이런거 많이 붙이는데 커버 되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전원부 자체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Intel든 AMD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전원부 좋은것만 선택하는게 아니라 전원부가 멀쩡한걸 선택하지 않으면 재성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만큼 똑똑해진겁니다 똑똑해졌기 때문에 하급보드를 잘 안사는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중급형으로 만들어 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원래는 20-30이었는데 DDR5 나온 장사이즈 10이어서 기존에 쓰는것들이 30-40대로 올라갔다 이게 어느정도는 오해라고 내가 얘기했던게 환율 차이도 있을거고 전체 스펙도 옳은 차이도 있을겁니다 물론 그러고도 조금 더 비싼 느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마진폭을 얼린 것도 있을겁니다 세개 다 포함이 됐을거에요 이거 하나만 딱 얘기하면은 얘들이 그냥 똑같은 보드를 욕심부리고 10만원 넣어붙여다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드려야 되겠죠 5권간대 후회중이라고요 업그레이드 할 생각 없을때 과한보드 들어가면은 그 확정성을 다 안쓰고 있으면 돈 낭비한게 맞긴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해는 가네요 먹어라 박교포 예전엔 무조건 10만원대인데 요샌 예전 스펙도 원하면 최소 20부터 시작이다 이것도 잘못 보신거 같아요 예전 스펙이 아니라 예전하고 같은 라인업을 살라 그러면은 가격이 올랐다 이 말이 맞는거겠죠 예를들어 방금 전에 얘기했던 터프어의 박교포 이런 애들이 스펙이 강화되면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보드 품질이 괜찮을수록 전체적인 시스템 수명이 오래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 어느정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너무 기능이 많으면 사실 내가 안써서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일부 기능들이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드는 살아있지만 그래서 너무 부품이 많으면 소자료가 많이 들어가면 불량률이 좀 증가하기도 합니다 다만 너무 저가형보다는 적당히 중가형 사실인게 여러분한테 메리트가 있는게 너무 저가형은 그냥 소자 자체를 싹 올려서 쓰기 때문에 고장이 잘나요 방열판도 제대로 안 달리고 온도가 높게 나오고 그래서 적당히 중가형 여러분 가성비 있는 제품이라 하는 많이 널리 팔리는 거 좀 전에 얘기했던 3종 제품 그런 거 그런 것도 쓰시면 좀 오래 쓰는 건 맞긴 합니다 하여튼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자 영상이 점점 길어지니까 하하하 보드는 여기까지만 보고 대체 좋아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하네요 보드 가격이 올랐다 그건 맞습니다 보드 가격이 올랐습니다 예전하고 똑같은 CPU 라인업 쓰려고 하면 CPU 전력소변화에 오는 만큼 보드가 스펙업이 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라인업 사려고 하면 뭐다? 가격이 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확률 영향도 있고 그리고 팬데믹 때 손해받는 걸 좀 커버치려고 하는지 전체적인 가격도 좀 오름세긴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비싸게 사는 느낌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3가지를 다 생각하시는 게 똑똑한 소비자가 되겠죠 그냥 뭐 니네 욕심 때문에 올린 거 아니냐 이래 버리기에는 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번째는 제가 개인적인 궁금한 이었습니다 여러분 쓰는 그래픽 카드 종류는 이것도 만 명이나 투표해 주셨는데 저는 당연히 압도 주고 지포스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포스가 오랫동안 CUDA 프로세스를 밀어 왔고 이거에 대한 생태계를 잘 만들어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작업 있죠 뭐 영상을 편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있죠 AI 자막 생성 뭐죠 그림 생성 이런 거 바둑 할 때도 AI 쓰고 그러잖아요 다양하게 쓰잖아요 그래픽 카드를 아니면 방송 송출할 때도 쓰고 이런 걸 다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CUDA 프로세서가 호환성이 좋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잘 들러붙어요 성능은 잘 뽑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다용도로 쓰기에 엔비디아가 좋고 그런데다가 드라이버 이슈도 경쟁사 대비 적죠 물론 엔비디아라고 드라이버 이슈가 없는 건 아닙니다 생기긴 해요 근데 확실히 적기 때문에 지포스 있으신 분이 압도적으로 많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거의 90%에 가깝네요 85%면 맞죠 저희 채널은 아무래도 이것저것 잘하는 컨택트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AMD도 좀 샀을까 생각했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네요 AMD 10% 정도 샀답니다 올드타입 ATI 제품 포함 이라는 얘기는 뭐 옛날에 7000시즈 7850 이런거 다 포함해서 4850 이런거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라데온 시리즈 보시다시피 그래도 10명 중에 1명은 쓰고 있고 아크 인텔이 요번에 나왔던 외장형 이 그래픽카드 있죠 하하 솔직히 이거 내 그래픽카드 가슴이 피부표 여러분 보신 분 다 알죠 어떻습니까 아이 성능 처참하죠 성능 낮아요 뭐 3060 하고 손잡고 놀고 있는데 성능이 별로 안나옵니다 근데다가 가격도 애매하죠 3060 하고 4060 사이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뭐 40만원씩 하니까 안 팔리죠 정확히 따지면은 저거는 게임 용도 쓰기 좀 어렵다 생각해요 평균 프레임이 아무리 그럭저럭 잘 나온다고 한들 그 사용 용도가 일단 한정적이고요 그래픽카드가 엔비디아만큼 널리 여기저기 가속 기능을 잘 쓰기 어렵습니다 물론 몇몇 그 예를 들어 영상편지 이런데 그런 데서는 상당히 괜찮은 성능이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AI에 돌리면 엔비디아만큼 성능이 잘 나오지도 않고요 게임을 돌리자니 최소 프레임 방울이 좀 떨어집니다 많이 출렁이거든요 많이 출렁이어서 저거를 뭐 추천하기 어렵죠 실제로 우리 매장에서 딱 한번인가 나간 것 같은데 그거 팔면서 내가 신신당부 했어요 이 인텔 그 아크 그래픽 카드 이거 이상전상에서도 우리가 해결해줄 수가 없다 드라이브 업데이트로 해결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게임을 하려면은 정말 비추천하니까 알고 사셔야 된다 그 얘기를 신신당부하고 제품이 나갔는데 여기 보시면은 4060 8기가에서 4060 사이에 이 제품이 있습니다 아 4060까지 갈 필요 없네요 4060 12가 사이에 있습니다 요번에 뭐 업데이트 좀 해서 그래픽 성능 올랐다 해도 4060만큼 안좋아요 요 안에 이 제품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40만원 중반에 나왔죠 안팔려 안팔려 그래서 아 쓰는 사람 진짜 없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100명이나 한명이나 쓰고 있네요 아 아니 뭔생각 하신거지 궁금했나 아니면은 뭐 그 영상편지 마세요 잘 모르겠네요 어 어 나한테 샀다고 작년에 명절 잘 보내라고 에 감사합니다 저한테 사신 분이네요 만족한대요 40708 제영상도 빼서 40609 샀다 40608는 반년전에 샀던 1년전에 샀던 제영상 보고 사셨으면 손해 안 볼겁니다 왜? 지금 4060 태양성 차이 별로 안 나거든요 근데다가 그때 할인받아서 한 50만원 중반에 샀다면 가성비도 괜찮게 1년 넘게 썼다는 얘기죠 10수년 째 라데온만 사용하는 게 습관이 됐다고? 저도 라데온 나오면 웬만하면 쓰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6700XT와 7900XT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라데온을 추천을 하려면 나오고 한 1년쯤 지날 때만 추천해요 1년쯤 지나면 가격도 충분히 내려와 있고 그래픽 드라이버도 큰 이슈는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1년쯤 지나면 컴퓨터 좀 할 줄 아신다는 분한테는 라데온도 그냥 가성빛게 쓸만해요 특정 라인업을 추천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전 제품을 편하게 추천하기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쓸 줄 말하면 라데온이 최고지 메인은 3.7.9 쓰는데 서브는 전부 4장이다 3.960T 역시 3.960T 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3.960이나 게임용은 엔비디아 작업용은 A770이랍니다 지포스가 압도적이다 라데온이가 10%나 하다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엔디가 10%나 아닌데 10% 정도 원래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엔비디아가 85%면 남을 살 거 별로 없잖아요 다른 분도 못쓰는거지 하하하하 라데온한테 한번 뒤여보면 엔비디아 쓸 수 밖에 없다 AMD가 라데온 시리즈가 정말 괜찮을 때도 있었어요 예를들어 뭐 200 시리즈 때 290 성능 뛰어났죠 경쟁사 대비 성능이 좋았습니다 가성비도 괜찮았구요 아니면 7970 이런거 7970 1기가 에디션 와... 고스파 좀 심하게 냈고 소음도 좀 있었지만 성능 대체는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그래픽 드라이버 이슈가 그리 많지도 않았었어요 물론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은 하드웨어 개발하는데도 인력이 딸리나 봅니다 옛날만큼 빠르게 빠르게 큰 이슈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판매력에 악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한 1년 2년쯤 지나면은 라데온도 쓸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컴퓨터 좀 아신다면 한번쯤은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엄청 비쌌다 사셨나보다 이거 한 40만원 할 때 이게 지금 4060 가격일 때 뭐... 됐지만 라덴이 쓰기 두렵다 7900이나 6800 이런거 쓰고 있다는 분도 좀 있네요 찾아보니까 어? 아유 명품 쓰시네 290 아직도 쓰고 있답니다 3060TI가 제일 많아 보이긴 합니다 아직도 750TI나 660TI 쓴다는 분도 있고 그 현역이라 하기에는 좀 무린데 660TI는 970이야 뭐 1060 수준 되니까 극할이면 어떻게 아크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엔비디아 구제품인데 신제품은 잘 쓰고 있다 AMD는 드라이버가 조금 무섭다 아니면은 컴퓨터 좀 알면 AMD지 가성비는 AMD지 이런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크가 있네 아크는 크크크 역시 아크 쓰신 분은 매우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투표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선호도 체크 투표 이거 제가 이외에도 많은 이제 설문을 했었거든요 설문조사를 꾸준히 해왔었고 예를 들어 모니터는 어떤 해상도주로 쓰시냐 뭐 이런 것들 당신이 쓰고 있는 CPU 등급은 어느정도 되냐 여러분 게임은 얼마나 하냐 이런거 많이 물어봤는데 그거 그거 말고도 여기 한번 보세요 쭉 여러분 궁금했던 것들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실 오늘 본론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어떤 거를 설문조사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궁금했던 거 그중에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가 한 일주일 텀으로 하나씩 하나씩 올려서 설문조사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또 반응이 좋았던 많은 분들이 투표해줬던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영상을 모아서 한번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때요 이 영상도 그냥 볼만하지 않나요 많은 의견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 투표 때 봐요 그럼